저는 세종 그나라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해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언고 없이 하나님께서 서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전체적인 머리가 새하해질까봐 제목만 좀 적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목사님 뵈면서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환상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초청 받았을 때 교회를 글로리 처치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고 목사님 사모님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곳에 천사들이 이렇게 꽉 차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재단이더라고요 아멘 지금 잠시만요 하나님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열으시는데요 영혼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저를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전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초청 받고 나서 어깨와 목이 너무 아파서 계속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는 순간 괜찮아지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이 마음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세요 이 말을 들을 때 그분은 나구나 힘을 내야지라고 알아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기도 하셨고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가 마음이 지치지 않아야 하도록 마음을 놓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할게요 천사들을 지금 이렇게 천사들을 그 성도들에게 꽉 이렇게 삥 둘러서 계속 힘이 나게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푸쉬를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죠? 당연히 믿으시겠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죠?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가 오늘 이 제재 컨신리비인 줄 모르고 왔어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특송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오늘이 제재 컨신리비구나 이걸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입신한 것이 횟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차 입신을 했는데 최근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냐면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 입신한 것을 유튜브에 바로 어제 올리고 왔거든요 뭐라고 올렸냐면 마지막에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은 성도들은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유튜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네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예화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낭떠러지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극동배송에서 아마 들은 것 같은데요 낭떠러지에 가지 하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라 이러셨을 때요 그러니까 어? 나 놓으면 죽는데? 이러면서 다른 주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예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그냥 아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입신의 은혜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손을 놓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어? 그때는 정말 웃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내 자아와 고집과 이런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것 이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입신할 때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기도하다가 핑 돌면서 재미있어 다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지탱을 할 수가 없어서 옆으로 딱 쓰러지는데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셔서 물론 임재가 그 전에 일어나죠 그런데 본격적인 임재가 시작되면서 저는 손가락 하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자는 저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희귀성 만치병이 있어요 되게 건강하게 보이죠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이렇게 늘 부어서 살고 통증이 아 지금 저기 저 뒤에 남편도 와이지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렇게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저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잘 때 아마 끙끙 앓는가 봐요 남편은 그래서 제 통증을 조금은 그나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함을 살 수 있는지 본인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할 건데요 한 시간 하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정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자매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반주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1차 십신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요 목사님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 종교 통합을 위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그냥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일시키면 얼마나 좋아? 왜 기독교는 이렇게 유별나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나로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아멘 아우 제가 힘이 납니다 그 배도한 목사님들이 가신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입신했을 때 근데 너무나 너무나 처참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왕 볼 수 있다면 전 겁은 많지만 지옥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지옥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고생? 이거는 고생이 아니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자들을 보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부릴듯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향상 너무 무섭지만 지옥을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지옥을 진짜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생생하고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두려운 지옥입니다 그 배도한 목사님들이 배도하고 회개하지 않아 가시게 된 거죠 너무나 처참한 형벌을 받고 계시는데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어두컴컴하고 제가 지옥 예수님하고 손 꼭꼭 잡고 내려가는데도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계속 토할 것 같아요 지옥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조명해서 보여주실 때만 보여요 그래서 보이면요 사람들이 지옥이 어쩌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제가 갈 때마다 갈 때마다 이런 지옥 봤으니까 이거보다 설마 더 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면 더 심해요 늘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지옥이 오면 안 되겠다 정말 전도 많이 해야겠다 불쌍한 영혼들 지옥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최대한 여기에 적힌 것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지옥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제가 전도하지 못했던 제 친구 이렇게 지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장로님을 아니 어떤 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인 거예요 조명을 해주시는데 어? 예수님 저 장로님 왜 여기 계세요 장로님께는 죄송해요 그냥 이 직분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이렇게 붙들린 바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그렇게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멋있게 하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었는데 왜 지옥 왔어요? 예수님?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종교 활동만 했을 뿐이지 나의 마음을 모른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정말 깨달아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네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품에 가야 되겠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지 살아가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의 권사님을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또 깜짝 놀랐어요 조명해 주시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권사님 진짜 주의를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왔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저자는 교회에서는 정말 주의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도 그건 인정하신대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쌈딱처럼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 성품으로 하나님을 하나도 전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도 뭐 감히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노력하고 기도하겠지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하는지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지 이걸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주의를 진짜 많이 했대요 제가 알기로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고 그냥 일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만난 친구는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친구였는데요 더군다나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좀 험상굳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장난기 많은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 전하겠지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죽어서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험 누구야 이랬더니 저를 부르면서 험 나한테 얘 복음을 전해주지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한테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주님 저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하기만 하라 거두게 하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듣든지 아는 듣든지 간에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제 판단하고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천국을 보여주시는데요 천국에서 이번에는 예수님 잘 믿다가 목사님이 되었다가 사명을 다하여서 천국에 온 친구를 보게 하셨어요 아마 지옥 간 친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하셨거든요 저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려고 더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양쪽에 다섯 명 네 명 손잡고 교회 다니면서 막 지금 여기서 한 버스랑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를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운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전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된 건 알지만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다는 건 전 몰랐어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천국에 딱 입신해서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그 성도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여기는 천국에서는 성도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내 성도님 이러면서 성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였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알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알고 목사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 마음껏 하다가 천국 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지옥과 친구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저를 위로하시려고 천국에 간 친구를 또 보여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또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인들 친척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지인들 친척들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세요 지옥 가면 안되잖아요 아멘 제가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 보통 왜 흔히 하는 하얀 거짓말 있죠 아 이쯤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쯤이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지은 죄 해결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을 보여주시는데요 와 정말 혀가 다 뽑히고 이건 막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지옥을 갔을 때요 이 생생함이 그대로 전해져요 영으로 그대로 전해져서 이렇게 밖에 못할 만큼 막 구더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뱀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고 막 사람 살려 할 때마다 막 구더기가 토해지고 막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징그러웠고 이런데 그 입으로 짓고 눈을 막 막 이들이 막 빼가고 막 쇠꼬챙이를 막 찌르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형체가 만약에 그래서 사라진다고 해요 사라지고요 정말 그랬다 다시 날아날라서 똑같은 형벌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런지 너무 징그럽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옥 떨어진 영혼을 보면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따라 이것을 한번 보거라 이래서 보는데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넓은 길은 그 좁은 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넓은 길보다 좀 좁은 길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좁은 길은요 한신이 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었어요 양옆이 다 낭떠러질 정도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냥 넓은 길보다 조금 좁은 길이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제 딸이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악을 전공하면서 예고 때 예고 다닐 때 제가 너무 힘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서류 위원 아주 돈 많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운데 부분이 참 힘든 거였어요 서류 위원을 하고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딸이 어느 날 와서 저에게 그랬어요 엄마 잘 사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못 사는 애들은 아예 못 살아서 또 괜찮은데 우리처럼 중간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살아야지 이랬더니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장노님 권사님이고 적어도 집사님들은 돼 근데 다 서류 위원하고 아주 혜택을 다 누리고 살고 친구들한테 먹을 것도 잘 사줘서 인기가 짱이야 근데 나는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예수님 믿으니까 안 돼 그랬더니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셨잖아요 하나의 그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몸도 너무 아픈 상태였고 돈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정말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편하게 지닐 수 있는데 딸한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도 안 듣고 저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 제가 좀 편해지는데 제가 믿음이 막 좋고 막 딸 앞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거 그냥 하면 안 돼요 너무 시달려 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네 딸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그게 불법인 줄도 모르고 불법인데 그걸 그냥 당연하게 불법을 그냥 알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 네 딸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님 전 제 딸에게 불법을 가르칠 수 없어요 지금 고생하더라도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열으셔서 그 아이를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무엇을 전하면 될까요 너무 전할 게 많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전할 게 정말 많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 막 잔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잔치예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전도되었을 때 하늘에서 천국에서는요 막 잔치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전도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 소중한 영혼이야 한 영혼이라도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지옥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하실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좀 대충 살아도 내가 뭐 무슨 살인을 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하고 정말 순전한 그 믿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보통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예화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아빠가 들어오셨을 때 아이들이 뭐 아빠를 얼굴을 보던가요 손을 보죠 아빠 손에 뭐가 들려있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는 이걸 이렇게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채워주세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뻐서라도 다 주세요 주시는데 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많아졌으면 내가 덜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한 명 한 명 지켜보고 계실 때 저도 물론 교회에서 반주합니다 제가 여덟 살 때부터 반주를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반주자들 레이지파라고 통하죠 레이지파가 대표로 나가서 했잖아요 반주자들 찬양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이 예배를 물론 한성도 하는 성도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찬양팀 반주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또 세상을 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찬양인도도 하고 막 기타도 치고 반주도 하고 찬양팀 싱어도 하고 그러는데요 토요일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왜 토요일날 주일날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냐 왜 토요일날 괴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 그래서 네 뭐죠 주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이 참 많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토요일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모텔을 가고 막 그러고 와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꼭 모텔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살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대요 우리 모의는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한대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번 전 제가 조금 더 죄를 진 것 같고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저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대요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길 예배가 이루어지길 정말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 반주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자매님 죄송해요 자매님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삶의 열매가 정말 맺히기를 하나님께서 찬양팀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그 세례의 성령 은사는 모두 끝났다 이러면서 성령의 이런 은사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무시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요 성령과 말씀은 양팔 저울을 몇 번을 보여주셨는데요 성령과 말씀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무 성령의 사약 은사에 치우쳐도 안 되지만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되고 또 성령에 받은 은사자들이 너무나 교만하지기가 쉽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지옥에 간 자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들은 차라리 이런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 혹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품에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1차 입신 때 베드로 사도를 만났어요 쭉 올라서 천국문을 딱 베드로 사도가 열어주시는데 오 베드로 사도님 이랬더니 잘 오셨습니다 이러시는데요 그 2차 입신 때는 요한 사도가 저를 맞아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사도 행전 말씀을 들을 때 엄청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앉은 뱅이를 일으켜놓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이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왜 우리가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겸손하시다 그래서 나도 이분들처럼 겸손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딱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자매님도 성도님도 늘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주님 품에 올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잘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제가 너무 지옥 얘기만 했나요? 천국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요 처음에 1차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진짜 주님 손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인도를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 저 주님 손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안다 따라 그래서 내가 네 손을 잡았잖니?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을 안 해도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 예수님 손 잡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네 마음을 알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그 순간순간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네 마음을 모를 것 같니?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신 중에 제가 이제 베체트라는 질병인데요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요 온몸을 이렇게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막 팔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저는 수술을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안 아픈 데가 없을 만큼 정말 제가 아픈 것만 생각하면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이런 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입신 뭐 이런 은사를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에 비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사는 게 하나도 그냥 지금도 가끔씩 진짜 어쩌다 한번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 있어요 몸살 왜 늘 몸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이렇게 화창한 날이 비가 오고 나서 화창한 날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런 날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면 세상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늘 몸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하나님한테 맨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아직 사명이 있는데 아직 오지마 이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일궐 베푸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아픈 건 똑같아요 안 아파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픈 건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걸 아픈 걸 생각 안 나게 하세요 그래서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심판 때 누구나 서는 거 아시죠 어떤 암 환자 한 병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왼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가 폐암을 알고 있고 어떤 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폐암이라고 할게요 그때 보여주실 때 폐암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른쪽에도 폐암 환자 똑같은 말기인데 오른쪽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였어요 근데 둘이 죽는 순간을 딱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데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쪽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쪽은 갑자기 이렇게 마귀가 오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막 인상을 쓰고 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에 영이 열려서 그 마귀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막 저리 가라고 나 안 갈 거라고 막 무서우니까 그리고 싫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예수님 잘 믿는 성도는요 천사가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죽는 순간 그 다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심판태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즉시 즉시 회개하라 하셨잖아요 회개할 때마다 주의 보일로 그 죄가 씻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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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더라고요 심판태 앞에서 모든 죄가 지나가요 똑같이 스크린이 지나가는데 주의 보일로 씻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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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이렇게 명하시니까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시기 전에 세마포로 옷이 싹 바뀌는데요 제가 천국에서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한 20대 우리가 왜 인생에서 제일 꽃피고 아름다워했고 멋있을 때 그리고 제일 날씬하고 제일 예쁠 때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천국에 가더라고요 싹 변하더라고요 세마포로 옷을 입혀주신데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 그 성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불신자 불신자는 이렇게 스크린이 계속 지나가는데 고개를 들지 못해요 아 창피해 창피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죄가 씻겨지지 않으니까 죄삼을 못 받은 거잖아요 지옥 이렇게 하나의 명하시니까요 마귀가 신나가지고 그 불신자를 막 데리고 진짜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가기 싫어서 막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지옥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회개는 정말 살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죽는 순간엔 벌써 이미 끝났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가서 꼭 전하거라 회개는 정말 숨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꼭 전하길 바란다 아멘 그래서 회개 우리 늘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한 큰 구멍을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진짜 큰 구멍인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옷감 같은 게 이렇게 얼깨설깨 설켜있나?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보니까 줌을 확대하듯이 하나님께 확대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많은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지금도 이 구멍을 통해서 자살하는 자들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다 메꿔진 영혼들이 다 지옥 자살해서 지옥을 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감히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 연예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자살하는 자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함부로 자살한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자살하지 않도록 주위 지인들 영혼들에 의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주님은 저는 천국 지옥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눈물이 많으신 줄 몰랐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영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본인도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예쁘게 자라시는 것을 늘 주님 도와주실 게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또 그런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 넓은 길을 갈 때 아까 좁은 길 넓은 길 때 제가 좁은 길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넓은 길을 갈 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넓은 길을 가고 있죠 당연히 지옥 끝에는 지옥이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넓은 길을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좁은 길 가고 있는 사람을 비웃으면서 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막 예수님 아휴 진짜 피곤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좀 대충 잘지 이러면서 아 우리는 막 얼마나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좀 평안 없고 사람 좀 사랑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 걷는 사람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좁은 길 걷고 저는 제가 보고 있고 넓은 길 가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지만 좁은 길 걷고 있고 저는 그 넓은 길 끝에 있는 전광판이 보였어요 전광판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핫하드 뿅뿅 막 날리면서 근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그것만 보였어요 근데 진짜 네막에는 좁은 길 가는 사람과 저한테만 보였는데요 그 한 겹이 싹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거두어진 채 진짜 이 글이 쓰여있는데 흐흐흐 이러면서 내가 나는 루시퍼 너희들은 이제 내 지옥으로 떨어질 자더라 아주아주 내가 괴롭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 가는 사람은 그게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가면 돼 이 뒤에서는 몰라요 막 진짜 수억 명 같아요 수십억 명이라고 할 만큼 이게 넓은 길 끝이면요 여기서 딱딱 종이처럼 떨어지는데요 지옥으로 그냥 완전히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천국에 안식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33차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저희 교회에 지금 무당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 지금 두 주째 오고 계세요 개종을 했지만 아직 귀신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 소리도 들리고 예 그런 분이 지금 축사 사역을 받으시러 오고 계시는데 최근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천국 갔을 때 그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분한테 하신 말씀을 금요일날 입신했으면 주일날 전했어요 그분께 말씀드렸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원래 눈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 이제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 믿을 테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시면 나 책임져 준다는 말을 직접 해주시던가 누굴 통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진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해본 적 없대요 제가 그런 기도한 거를 근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걸 정말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몇 차인지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저희는 전체 위에 바로 위에 오빠도 침내기 목사님이시고 제가 친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셋째 언니도 캐나다에서 이민목회를 하고 계세요 형부랑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그리고 보았던 거는 엄마 아빠가 평생 기도로 사셨던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주 얘기를 부르셨는데 제가 버팅기고 버팅기고 안 가다 결국은 다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소명함이 있으실 때 그냥 미리미리 순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요 어느 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무당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의 제가 살았던 집에 그래서 어? 웬 무당? 내 더군다나 진실한 무당? 이래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 보여주시고 또 계속 보혈 찬송하고 있는데 그대로 입신을 하게 하셔서 천국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저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이고 목회자 둘이나 나왔고 저도 기도하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집에 제가 살던 집에 왜 무당이 보여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딸아 딸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거란다 지금 장노이신 아버님과 그리고 권사이신 어머님이 그대가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무당을 이렇게 집에다 섬기고 1년을 밥을 해 먹였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기도하러 평생 엄마 아빠 사셨는데 내 기억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어? 무당?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조상들이 무당을 섬기거나 또 불상을 섬기거나 또 온갖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을 불러드리는 이런 모든 죄들을 부모님은 혹시 믿지 않더라도 혹시 안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중에 입신 다 끝나고 나서 막 물어물어 여쭤봤더니 정말 그랬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꼭 회개 기도를 하셔서 다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주상들이 이렇게 섬긴 죄들을 위해서도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고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대신이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언젠간 부르신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상처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을 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한테 상처가 있어서 그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질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때문에 무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상처난 마음이 깨진 항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깨진 항아리를 보여주시는데 주의 보혈로 이렇게 깨진 항아리를 어떤 곳에 깨진 항아리를 공간인데요 주의 보혈로 이렇게 다 채워주시니까 그 깨진 항아리가 상처가 쫙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떤 누구도 이렇게 상처 치유받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군요 그랬더니 맞단다 따라 내 안에서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은사받은 자들 아까 그 판단 그리고 은사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하고 오 나 째려보지도 않아 한데 마음에 좀 불편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째려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 기준하고 맞지 않아 이러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째려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는 판단하고 째려보았다 이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꼭 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데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높은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 친구 같은 하나님 네 그게 바로 대화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쩜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기도래요 하나님이 막 너무 막 위대하신 분이라 나는 이런 기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나 마음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한데 내가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하나님한테 다 이를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기도래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간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그 지옥을 보는데요 지옥에서 돈을 계속 먹어요 아 그렇게 좋았던 돈 엄청 많이 먹고 토하고 막 먹고 토하고 또 그 돈을 샀던 명품 백박차 동차 좋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완전 압사당하고 죽었다 또 살아나면 또 같이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돈으로 그 영혼이 영혼이잖아요 영혼 영혼토록 그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귀에게 틈음을 보이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마귀가 소시탐탐 이렇게 노린대요 그 성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공격을 할 수 있대요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근거를 딱 마련한대요 거짓말의 자석 예를 들게요 실제로 보여주시는 환상이긴 한데 거짓말하는 그 자석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럴 때 막 그 거짓의 영들이 있잖아요 와서 딱 달라붙어서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교만해요 그러면 교만의 그 분명 아 나 교만해 저 사람 저것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판단하면서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교만한 마음 먹을 때 교만하는 그 근거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석이 그럴 때 막 그 교만의 영들이 막 다니다가 여기 딱 달라붙으면 그 교만의 영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특히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래요 그래서 제가 천국지옥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신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해지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넘었을 것 같은데 역사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좁은 길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정말 내 얘기도 안 들어주시는 그 기도 같지만 기도의 향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실린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길쭉한 실린더 같은 건데요 거기다 기도의 향을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럼 그게 차이면 기도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연합회사는 중보기도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큰 항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연합회사는 기도는요 금방금방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연합회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회사 중보회사 같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거죠? 아멘 그러면 제가 다 전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그렇지만 시간상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확신을 갖고 정말 무섭고 너무나 처참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